예수님께서 한 바리세인의 초청을 받아서 점심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에 그 바리세인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세인은 유다 유대교의 최대의 종파로서 믿음 좋기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2단의 우두머리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파기하려 한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세인은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바리세인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과 그 역사심에 은혜를 받아서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근거리에서 꼬토리를 잡으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지는 못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세인들이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요 전통이요 법이었습니다 식전에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식전에 손을 씻는 습관은 건강에 위생상에 유익한 것인데 이들은 이 좋은 전통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만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세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좋은 일을 해놓고는 결국 예수님을 손 씻지 않냐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봄 19장 39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뜬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들이 겉도 깨끗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거 모르냐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여야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40절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걸 뭘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라 처리하라 해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을 깨끗이 한다고 속까지 깨끗한 게 아니고 속을 깨끗이 해야 겉까지도 온전하게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무사들은 몸을 도무지 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씻으면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라고 씻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가면 원치 않냐는 냄새가 났던 것이죠 향수를 개발하게 된 원인도 바로 거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수 냄새를 냄새라는 데 뿌리면 악취는 좀 덜할지 몰라도 향수 냄새도 나고 악취가 섞여가지고 차라리 향수를 안 뿌리는 그런 일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럴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냄새를 없애려면 그것을 냄새를 덮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중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냄새나는 물건을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냄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더러우면서도 겉만 씻고 다니면 그게 왜 소용이 되겠는가 너희들이 겉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만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42절의 말씀이죠 화이설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11조는 철저히 들이고 11조뿐만 아니라 곡식의 11조, 채소의 11조 여러 가지 11조를 철저히 들이는데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 그 정신은 지키지 아니하고 정의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11조는 철저히 드리는 사람이 그 정신인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버린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알맹입니다 속에 있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정신에서 표현이 나오고 형식이 나오게 된 건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껍데기만 중요하게 여겼고 정작 안에 있는 정신은 버렸으니 너희들이 정신을 중요시하게 하라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라 또 속에 있는 정신은 중요시 여긴다고 형식과 틀은 중요시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도 귀하게 지키면서도 11조도 철저히 지키는 두 가지를 행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참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술, 담배는 물론 안 하시고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시고 지각결석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11조도 철저히 들으시고 욕도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비판하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깔부고 없인 여기고 교인 취급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취급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웃을 그렇게 연약한 이웃 부족한 이웃, 모자란 이웃을 미워한다고 하면 이처럼 모순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지켜왔던 철저한 신앙생활을 버리면 안 돼 그것도 철저히 지키면서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곱 가지 화 화 있을 진저 바리신들이요 율법교사요 이렇게 화 있을 진저라고 돼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추석에는 주로 여섯 가지 화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일곱 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화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하라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하라 몸을 깨끗이 씻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는 율법의 근본정신은 사랑을 행하라 근본정신은 사랑을 행하라 그러나 율법의 형식도 중요하게 여겨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4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니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냐 명예를 너무 좋아하지만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라 겸손하도록 하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방인지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제일 좋은 자리에는 보통 일반 성도들이 잡수시고 좀 이렇게 좀 허술한 자리는 목사님 장로님이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목사님 장로님은 접대 많이 받고 자랐으니 뭐 접대 많이 받고 지내셨으니 우리 교회에서는 좀 거꾸로 좀 해보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분이 참 엉뚱한 분이시구나 저렇게 생각은 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행하도록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참 특이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조금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 그렇지 저게 원칙인데 저게 원칙인데 저게 원래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좀 불편한 자리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를 했죠 왜 마음이 이해가 안 가고 불평했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북위총 회장에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시청에서 행사가 있으면 꼭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대표 전체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 대표로 가서 앉아 있으면 제 옆에 양쪽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안쪽에는 부불총 회장 부산 불교 총 대표 회장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부천 총 회장 부산 총천주교 대표 회장 신부님이 앉아 있고 스님과 신부님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상석이 있느냐 이 스님이에요 왜? 교세가 더 크다고 그리고 저보다 더 아래 하석은 누구냐 신부님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게 바뀐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상석에 누가 앉았느냐 그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을 때는요 저를 위에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남자들은 잘못하면 칼부림 나는 겁니다 가면 이름이 꼭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 안내한 사람들이 있고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겨드냐면 내가 사회 지도 측 인사구나 사회 지도 측 인사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길랑 말랑 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이사장이 돼서 가면은요 벌써 어제 시간을 다 알아가지고 도착하면 쫙 모셔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쫙 비서가 나와가지고 옷을 딱 받아주고 가방을 받아주고 문에 가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가면 문을 닫아주고 하여튼 가면 딱 말 안 해도 차를 딱 내주고 그러면서요 얼마나 극전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 이게 타락하는 거구나 이게 편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사회 지도창 인사가 되고 또 제가 지역사회 유지 행세하고 고위급 높은 사람 행세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주님이 가신 길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높은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니까 높은 곳으로 착각하는 이것이 타락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죽을 때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배설문처럼 여기는 세상의 명예이익을 우리는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자칫 상류사회의 인상인 것처럼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가 웬만큼 사이즈가 됐다고 존경받고 높음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사람 행세를 하려고 하고 고급화가 되고 세련화가 되고 실제적으로 높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접대받지 않으면 서운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초근합니다 영적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 다른 것이 낮아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존재감 명예 칭찬 이런 것들을 독처럼 여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값 하나가 뭐냐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 말도 좀 잘못된 말이에요 어쨌든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진다 그런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는 44절이죠 화이설 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는요 무덤할 때 이게 분봉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고봉밥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무덤을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토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흙 땅과 높이가 똑같이 하고 다만 거기에 비석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뚜껑을 돌로 해서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요 이제는 그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기생을 하고 풀이 덮이고 흙이 덮이면서 결국은 거기에 무덤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사람들이 그 위를 밟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밟은 것도 몰라요 금방 남의 무덤을 신뢰하고 지나갔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처럼 된다 바로 너희들이 너희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더럽고 썩는 것이 들어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래야 너희 속마음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그 위선적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안에 더럽고 냄새 나고 썩은 것이 있는 사람과 같다 너희들이 위선자 노릇을 위선자로서 그만 살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거는 비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가 늘어나느냐 죄를 감추는 기술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갖다가 잘라보면 그 안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의 진실한 모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냄새 나고 더러운 것으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남자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깨끗하게 넥타이하고 와이샤스하고 처음 한 번만 인사를 전하고 그래서 저는요 누굴 보더라도 성자가 성자가 따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남자들이 성자더라고요 제가 회의할 때도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누구누구 얘기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 목사님의 대하는 태도하고 자기네들하고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르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진정한 모습은 알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얘기를 잘 참고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서 아느냐 집에 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밤 늦게 준다고 승질난다고 제토리 집어던지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자들의 진실은 더 몰라요 항상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와가지고 웃고 다니고 하니까 성녀가 따로 없어요 언제 진실을 아느냐 집에 가서 다 지우면 눈이 조그마해졌어요 얼굴이 누래졌습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랑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웃자고 하는 얘기 미안합니다 잘못 웃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리샌에게만 주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화 있을지 이제 이 바리샌 화 있을지 이제 위선자들아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 아래에 더러운 곳이 있는 것 시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예수님 말씀을 깨뜨리고 그걸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끊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5절이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바리샌보다도 한 등급 높은 사람이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하는 참으로 존경받는 라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우리까지 모욕을 줍니까 바리새인에게 모욕 주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모욕 줍니까 예수님이 율법교사들 들으라고 일부러 말씀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까지 모욕을 줍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감사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역정을 내고 예수님께 따지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지연인간 스스로 찔리는 인간 교만한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린 뭘로 보고 그러느냐 우리 율법교사라는 우리는 율법의 전문가요 존경받는 납비라는 겁니다 존경받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게 인간입니다 사실은 율법교사된 게 화가 되는 것이고 차라리 율법교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교만하지 않을 텐데 율법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는 게 화해 배운 게 화해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안다니까 정말 알 것을 모르는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이 되는 것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중직이 되어서 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달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중직이 됐다는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놓고 더 이상 배우지를 않습니다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고 다닙니다 자기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바르고 바르게 세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계도 졸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 많이 알고 중직이 된 사람 이 되면 될수록 말로만 회귀하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은 보기가 드뭅니다 제가요 그전에 저 딴 데서 제조훈련을 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또 중직도 된 분들 제조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잘 안됩니다 우리 회귀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가 썩었죠 나라가 썩었어요 교회가 종교개혁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사에 그래가지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걸리는 게 있으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리시되 화인 쓸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요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세요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와서 따지는 바람에 율법교사에게 정통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돌려말하신 법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통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움도 받고 죽기까지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제목이 화 있을진저 바리세니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 좀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또 저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가 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필요하다 말씀을 돌려요 그래서 아주 소프트 보금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 여기 이제 46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요 재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가 이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쳐서 율법을 가르쳐서 저들로 행하도록 너희들이 이걸 행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한다 이걸 행해야 산다 복받는다 그러면서도 정작 너희는 한 손가락도 새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가장 먼저일 일이 뭐냐면 솔선수범에 남들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 시점에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남들에게 뭐 가르치는 잘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돌격 앞으로 자기는 안 가요 기도합시다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성경 읽읍시다 자기는 성경 안 읽어요 헌신합시다 자기는 헌신 안 해요 그럼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누가 존중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것을 먼저 행하려고 솔선수범하는 우리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47절의 말씀 화해설 진저 너희는 손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소상 드리로다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가 선지자들 무덤을 만드느냐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도 죽였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그 피를 너희가 담당할 것이다 아벨부터 아예 그 인류의 최초부터 이제까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을 너희가 책임을 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담당한다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귀에 여겨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거기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부족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온 자체만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인격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서었다고 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를 존중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존중을 하지 아니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니까 어떻게 복을 받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죽이지 않아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죽이지 않고 죽이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선지자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건 뭐냐 정신적 살인이 살아있는 채로 죽이는 겁니다 살려놨지만 실상은 껍데기인가를 만드는 겁니다 영혼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살렸지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심판받았어요 왜 왜냐하면 미워하면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걸린다든지 마음의 평안이 없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봐서 그에게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52절에 화해설지는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식의 보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요 율법교사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생님이 된 사람 리더들은요 갑졸의 화를 받아요 갑졸의 벌을 받습니다 리더가 잘하면 갑졸의 복을 받고 리더가 못하면 갑졸의 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는 더블 갑졸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죄만 가지고 벌을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정말 용서를 받으면 벌을 안 받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근데 대개 이렇게 여기 화이슬진자 바리생 같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니까 고스란히 그 잘못을 벌을 받아야 그리고 리더된 사람들은 갑졸의 복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많이 나쁜 길로 인도한 사람 그렇다는 길로 인도한 사람 지옥으로 인도한 사람은 그만큼 더 벌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이제 단합대회를 갔는데요 봄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자연을 좀 느끼고 싶어서 지리산의 산수요 마을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긴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를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한 번 갔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셀 리더들하고 한 번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이제 갔습니다 버스에 내려가지고 제가 익숙한 길로 다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집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아니 여기 분명히 여기 이렇게 집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만에 다 어디로 가고 나무들이 심어 있냐 이상하다 이상한 게 지형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기억력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다시 버스를 타고 저 딴 데로 가가지고 물어물어가지고 제대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거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 갑시다 그리고 갔는데 아닌 게 비네 그리고 또 저희 갔는데 여기도 아닌 게 비네 그리고 저희 갔는데 또 여기도 아닌 게 비네 여러분 이러면요 얼마나 참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의 교회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조심하고 준비하고 신중하고 두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만 말하지 말고 자신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리더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벌 안 받을까봐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리더일수록 벌을 아주 세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그게 잘못됐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서 애굽의 왕의 자리 황제 자리를 마다하고 고생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적어도 고맙게 여기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커녕 왜 이렇게 사사깐깐 괴롭히는 겁니까? 저들이 어려움만 있으면 모세 죽인다고 모세에게 화살을 돌리고 모세에게 괴롭히고 돌멩이를 털어 던지질 않나 그래 모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한 번 또 역시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막 모세에게 항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 예 알겠습니다 모세가 뿜다거나 하지마 이 새끼들 하나님 물 주라 내 물 준다 물 필요해 그러면서 지팡이 가지고요 바위로 그냥 후려 갈게 했어요 하나님 언제 바위 치라고 그랬나요? 물을 그냥 주라고 그랬지 바위로 막 후려 갈게 한 번만 쳐야지 실수는 한 번만 해야지 그런데 그냥 화를 못 참아요 두 번이나 팍 칩니다 바위에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프링이 모세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어떤 결과냐? 모세는요 가난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했던 이유는 뭐냐 단 가난에 들어가는 거 가난에 발을 들여다보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승질나서 친 거 뭘 그래요 그게 죄라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리더의 잘못을 그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겁니다 한 번 승질냈다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혈기를 드러냈다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간절한 유일한 소망인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교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을 리더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정말 철저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